알리익스프레스 무조건 사는게 개이득인 제품 LED 시계 테이블 램프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제품입니다. 두개의 헤드가 있어 동시에 두가지 작업을 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. USB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편리합니다. 특히 디밍 기능이 있어 독서나 작업에 맞게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편리함을 갖춘 이 램프는 일상생활에서 적극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. 프라이버시 방지 하이드로 갤보호 필름은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. 갤럭시 SA11P부터 SA14 울트라 플러스까지 다양한 모델에 잘 맞아 설치가 간편합니다. 특히 화면을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없도록 도와주는 프라이버시 기능이 매력적입니다. 터치감도 우수하여 사용중 불편함이 전혀 없고 기스나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. 두개의 필름이 제공되어 가성비도 뛰어나죠. 전반적으로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. 접이식 유틸리티 비치 카트는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강력한 600D 옥스포드 천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대용량 설계로 많은 짐을 한 번에 실을 수 있습니다.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캠핑, 피크닉, 쇼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이동 시에도 가볍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특히 바다나 공원에서의 편리함을 강조하는 리뷰가 많습니다.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내구성을 갖춘 훌륭한 제품입니다.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내구성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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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구성의